정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크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정치 지도자가 조체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 선진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총선 대선 이런 데 정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유독 정치심이 세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뭡니까 얼굴이 나고 유명해지게 되면 다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정치를 하고 이런 판사도 정치를 하고 검사도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런 틈이 나면 다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회도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뭐죠 다수가 다 이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회는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이제 현직 검찰 여름 중앙지검에 있던 한 검찰 김상민 검사가 이제 현직에 있는 동안 출판 기념회 같은 걸 해가지고 무리를 빚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검찰에서 이제 뭐 징계를 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한 가지는 정치를 하게 되면 일단 뭐 사람들이 남이 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것을 좀 근사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냥 툭 깨놓고 이러면 남 앞에서 폼 잡고 싶은 욕구가 다 있으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치만 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나고 하면 다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뛰어들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 봉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뭐 우리는 봉사가 아니고 지배하는 자 폼 내는 자 뭐 이런 자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치를 왜 다 하려고 하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어느 사람이 이제 댓글에다가 무슨 공병호가 김무성의 졸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일 수 있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가 하니까 가장 위에 정치가 있고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병호가 김무성의 졸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제쳐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사람이 정치 지도자고 그 밑에 모두 다 미니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무성의 졸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한국의 심성이 권력지향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그럼 왜 권력지향적일까 제가 볼 때는 직업의 식이 굉장히 빈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업을 통해 가지고 그 업에서 훌륭함이나 최고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빈약한 거거든요 가끔 이렇게 해외에 여러분들 여행을 하거나 옛날에 해외에 체류할 때를 보게 되면 그 빌딩 같은 이름 청소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job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검사를 하면서도 다음은 반드시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기회만 됐으면 뭐죠 다음에 반드시 한번 정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게 큰 탈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왜 정치지향적이냐 자기 job에 대한 뭐죠 확신이나 신념이나 의미부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국회의원 하고 싶고 비례대표 같은 걸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에 돈을 벌어가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몇 십억 내고 비례대표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 안 알려졌지만 돈을 받거든요 돈을 뭐 한 10억 20억 받고 비례대표를 주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영입하는 경우는 예외겠지만 그 경우에 아주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여러 번 조가 소개했지만 이 소위 우파 농계에 속하는 이영준 작가가 한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부터 탄생한 근대인은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타인에 대한 정의가 필요 없는 홀가분한 개인을 뜻합니다 근대인은 그 공허함을 자기 자신의 직업노동과 직업정신에서 회수하고 성화시킵니다 도덕은 군자맹자 공자맹자가 아니라 직업도덕입니다 한국 사회는 타인에 대한 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직업정신이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국의 정치지향성을 어디다 비유하는 거 아니까 직업의식의 부재 직업정신의 부족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 같은 게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한 분야를 깊이 오랫동안 파고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하든 방송을 하든 내 일에 대한 천직의식이라든지 이 일을 통해서 본인이 세상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항상 공허하고 항상 외부에서 출구를 찾게 되는 거죠 정치 시전이 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몰려가는 걸 보면서 제가 한국인들이 유독 정치지향적이다 그런 개념보다도 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냥 진검다리로서 자기 작업을 자기 직업을 생각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김오승님이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아홉 명이고 누리는 혜택이 수백 개니 서류하려고 합니다 보좌관이 왜 그렇게 많은지 다음에 경제 위기 같은 걸 당해 가지고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지출을 줄이면 맨 마지막에 줄이겠죠 이게 다 탁탁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고 그러니까 보면 서구사회라고 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서구사회를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아주 우리 세상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들조차도 너무나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공한 나라가 일본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식당 종업을 하더라도 서비스 물론 지금 젊은 세대는 많이 좀 변질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그시 자기 분야를 파고드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노벨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근대화를 그렇게 절반 정도 경험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다움을 찾는 것 자신다움 그래서 서구의 이름들 언론인들 한국 생활을 오래 하신 언론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비교를 많이 하는지 자기는 자기고 남은 남인데 왜 그렇게 항상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 문제도 우리가 고쳐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